1분만에 같이 투자하기 ATMCD기 로또 발매기 제조, 기기 운영 용역 제공 KCT의 10년간 매출 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총 비용률은 94%로 높은 수준입니다. 10년 평균 매출액의 성장률은 마이너스 10.8%, 비용의 증가율은 마이너스 10.7%입니다. 지난 10년간 매출은 역성장의 모습입니다. 10년간 이익 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6%, 단기순이익률은 4.5%로 낮은 수준입니다. 지난 10년간 손실은 기록하지 않았고 편차 역시 크진 않지만 이익의 액수 자체는 매출을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입니다. 10년 누계 자본적 지출은 30%로 낮습니다. 10년 누계 단기순이익의 30%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형자산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. KCT의 유형자산은 토지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. 2019년 이후 이미 자본적 지출은 없는 상황이며 단기순이익 역시 크지 않습니다. 23년 기준 재무구조입니다. 부채비율은 56%로 포통수준이며 유동비율은 17%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. 부채는 포통수준이고 유동자산은 매우 적은 규모입니다. 자산은 주로 투자부동산이며 부채는 차익금입니다. 차익규모는 현금의 2배 이상이며 재무구조는 좋지 않습니다. 10년 누계 주주하는율은 118%로 매우 높습니다. 지난 10년 누계 단기순이익은 131억원, 같은 기간 배당지급액은 154억원입니다. 배당은 10년 연속 지급한 바 있으며 최근 5년 배당수익률은 1.7%입니다. 이상 KCT였습니다. 10년 할 수 있는 및 형 adorable 기간 배당수익률은 1.7%를 사용해 보겠습니다. 10년 동안 해서 10년 전화시키기가 있어 점심차익을 더욱 맞은 수준일 상태를 입받았습니다. 17년 전화시키는 부채는 4.7%를 사용하여 여행을 세우고 있습니다. 117% Sea of the Moon